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고 싶은 분이 많아서 오늘 또 2012년도 우리 천안상탈의 주최에 다시 참가하게 됩니다.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보신 분도 계신 겁니다.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연 뭐가 다르고 또 올해는 얼마큼 더 기쁨을 주는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말레이시아 최고의 기회입니다. 말레이시아 UP LGTV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음악 攻 asking Score diesen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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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하하하